이거는 녹턴이 화나가지고 공을 쓸 수도 있어서 조심하긴 해야돼요 잘 부탁드립니다. 순메이커 형님 데헷 이달리 녹턴 아 와 진짜 푸시력 봐 미쳤냐 저거 왜 이렇게 녹턴 강해보이냐 쇼메이커라 그런가 저 닉네임 달면 왜 이렇게 강해보이냐 이판 이기면 1700점 아니신가 내가 지금 1700점을 가로막고 있다 비킬 때가 된 것 같아 인정 뭐 나 다 먹었긴 했어 CS 받아먹으면 드디어 하나 놓쳤어 하나 놓쳤어 확실히 녹턴이 초반 갱킹이 좀 약하긴 해 저기 몸되고 미는 챔피언이라 저렇게 좀 와줘야돼 불편 상대로 제드는 그림자라도 있지 녹턴은 아예 없잖아 기어나가야되거든 저렇게 몸되고 밀면 죽어야돼 원래 저렇게 렌즈 아래에다 박았다 아 핑크 아래에다 박았다 저렇게 도착할 수 없는거 음 상대로 뭐 Call 히힛 캐니언 안되나? 쟤 왜이렇게 빠르냐? 신속의 장화구나 나 니달리 못막아서 버려야겠다 나 니시만 쓰레기냐 잡았다 아 그냥 혼자는 막기 좀 빡세서 아까 혼자는 못갔어 아 잘 피하는구나 아 잘 피하는구나 나이스 우주의 진실에 귀 기울여 나이스 하하하 화났다 화났다 니달리 화나가지고 전령 깔았다 나는 하하하 왜 안박힌건가 적을 처치했습니다 모드인가 하하하 못 죽이는거였는데 나이스 와 무빙보소? 미쳤네 역시 1등에 무빙인가? 이거는 녹턴이 화나가지고 공 쓸 수도 있어서 조심하긴 해야 돼요 저게 우리의 강렬이 전투를 갈아간다 잘 가고 닌탑이나 가야지 나이스 현우가 쿨감신을 안간다고? 상대가 쇼메이커잖아 이해 좀 해라 상대를 봐가면서 해야지 전투를 하는건가? 와 클리드 글라이드 클리드인지 글라이든지 이렇게 단다 광주 톤 썩어버렸다 나 잡을래 진짜 늦었네 이걸 짤린다구? 망코마는 에코 개잘껀네 에코 개재미있겠다 이딘 기달리용 기달리 여기 더 깔거 같은데 안까나 여긴 아 뭐야 나 왜 어시없어 아 아 덫을 열다 깔았구나 아 나도 어시 좀 주세요 선생님들 까비 우주의 우리의 존재를 일깨워주겠어 아 그거 까비 이거 죽였네 아 성공을 죽이고 싶어 아 이김에 15점 들고 아 나 이메약 쟤 왜 이러지 15점 들고 20점 떨어지네 아 쇼메이커형 1700점 막았다 실화냐 뭐야 몇점 떨어진거지 네 다행히 타다 fifth 한상 파티 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